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설피시 툴에 있는 루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건데요. 루프트는 두 개 이상의 단면 커브 또는 외곽 커브를 가지고 면을 생성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단면 커브를 포러파일 커브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단면 커브를 가지고 루프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후반부에서는 외곽 커브를 가지고 루프트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단면 커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클을 하나 꺼내주고요. 0 엔터 적당 크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싱글 포인트를 생성을 할게요. 0 엔터 그래서 가운데 포인트를 잡고요. 위쪽으로 위치를 잡았어요. 그리고 두 개를 잡고요. 서피스 툴에 있는 루프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화살표가 뜨는데요. 이거는 심의 방향으로 보시면 되요. 화살표 방향대로 면이 생성이 되라. 생성이 되라라는 뜻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엔터를 치고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원불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루프트는 이 싱글 포인트와 이 커브와도 루프트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브를 이 서클을 하나 더 카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카피를 하고 이 두 개의 또 커브를 잡고요. 그 다음에 루프트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또 실린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그 스타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스타일은 일단은 노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커브가 두 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거를 적용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사용을 하시고요. 그러나 이 단면 커브가 세 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스타일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커브의 사이즈가 또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어떤 거를 바꿔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커브를 하나 더 생성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커브들을 가지고 그러면 화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서클을 더 만들어서 화병의 형태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좀 작게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좀 볼록하게 좀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다시 약간 작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처리를 했고요. 또 하나 복사를 할게요. 다시 약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죠. 화병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라는 느낌으로 크기를 제어를 해 준 거예요. 이건 언제든지 크기는 그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코드 히스토리를 미리 켜놓고요. 그 다음에 그 설피스톨에 있는 로프트를 적용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적용을 해 보면은 이렇게 그 화병의 느낌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스타일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스타일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루즈는 약간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타이트 말 그대로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스트레이트 섹션은 각진 형태로 이렇게 직선 형태로 공면이 아닌 직선 형태로 로프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니폼은 이런 느낌인데 유니폼하고 노멀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유니폼과 노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유니폼보다는 노멀에 가깝기 때문에 노멀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클로즈드 로프트는 지금은 적용 상태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외곽 커브를 가지고 로프트를 생성할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인데 지금은 의미가 없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를 어떤 모양을 편집을 할 때는 리빌드 위드를 사용해서 컨트롤 포인트 커브 개수를 올려서 뭔가 형태를 변형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어떤 공차에 의해서 이 포인트 개수를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두나 심플리파이로 체크를 해 주시고 오케이 를 해 줍니다. 그래서 모양을 수정을 하고 싶으면 레코드 히스토리가 아까 켜져 있었기 때문에 이 커브를 잡아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편집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 형태는 리볼브라는 이 명령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리볼브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능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병의 형태를 조정을 해봤습니다. 지우고요. 그리고 다시 루프트를 적용을 하면요. 라인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라인은 심의 위치에 심 그리고 이 화살표는 면의 흐르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화살표 방향을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가로 안에 이 플립 버튼을 누르면 이 화살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 화살표의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면의 방향을 반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위쪽은 이쪽 방향으로 하고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니까 물체가 꼬이는 현상이 나오겠죠. 가끔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가 로프트를 적용하다 보면 가끔 이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플립 버튼을 눌러서 올바르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이 심의 위치를 바꾸는 포인트의 위치가 가끔씩 이렇게 뒤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위치가 안 맞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결과물을 보면 이것도 물체가 꼬이는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뭐 내추럴 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또는 오토매틱 이라는 걸 눌러서 올바르게 심의 위치가 같은 좌표 선상에 있게끔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사각형 을요. 가운데 상태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센터 라운드 체크해서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 키를 눌러서 정사각형 그리고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위치를 잡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잡고 다시 로프트 적용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 화살표를 여기까지 좀 많이 뒤틀리게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꼬이는 형태의 물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대로 기묵값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렇게 트위스트 같은 어떤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 심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만 줘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로프트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를 하나 꺼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원을 하나 만들어서 트림을 적용을 해 트림을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를 다 잡은 다음에 트림을 적용을 하고 가운데에 이 아이스 커브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듯이 그럼 가운데가 구멍이 뚫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뚫려있는 부분에 이 엣지 엣지를 선택을 해서 로프트로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서피스 툴에 있는 로프트를 이용해서 아래쪽 엣지 위쪽 엣지 선택을 해서 여기 가운데에 심이 생기면서 면이 채워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조인으로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여기를 필렛 값으로 처리를 해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로프트가 이렇게 열려있는 곳에도 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스타일을 한번 해볼게요. 서클 두개를 만들어 볼게요. Alt Shift 킷 눌러서 하나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선택 로프트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께를 생성을 했는데요. 요 부분을 면으로 한번 채워보고 싶다. 막고 싶어요. 물론 서페이스 프롬 플래너 커브를 이용해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막을 수도 있지만 루프트도 이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J 눌러서 조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필렛 값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로프트를 사용해서 열려있는 공간에 면을 채울 수도 있어요. 캡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로프트를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서클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형태끼리 로프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크레용 을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0 6각형 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스냅 이 걸리죠. 자 그리고 가운데에 서클을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를 Alt 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가운데의 원은 앞쪽으로 이렇게 뺐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커브를 다 잡은 다음에 또 로프트를 적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스타일을 노멀이 아니라 스트레이트 섹션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각진 형태의 형태가 물체가 나오겠죠. 마치 연필이나 크레용 같은 형태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앞을 둥글게 막아야 되는데 물론 리볼브를 활용해서 또는 레일 리볼브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막을 수도 있고 또는 스피어를 가지고 막을 수도 있구요. 여기서는 패치를 이용해서 한번 막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패치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패치는 그 어떤 공면이 3차원이든 2차원이든 무조건 면을 채워주는 기능인데요.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패치를 적용을 하고 자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커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커브는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원이잖아요. 원. 그렇죠. 이걸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에 스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스판은 그물망이라고 보시면 그물망의 개수 그래서 프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가로 세로 10개의 바둑판 무늬처럼 그물망 형태로 이렇게 면이 채워지는 걸 의미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평면이 아니라 둥글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거를 선택하면 안되겠죠. 요거는 잠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거나 하이드를 하셔도 돼요. 일단 여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이용해서 여기에 엣지를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로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패치는 루프2와 되게 관련이 많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클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스케일을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한 높이를 약간 다르게 접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만 가지고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 여기에 루프트라는 명령을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냥 노멀로 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노멀 자 그리고 패치를 적용해 볼 건데 여기에 사용된 커브는 일단은 다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패치 명령을 실행해서 요 끝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을 하고 OK를 해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OK. 그러면 로프트를 작용한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높이에 따라서 패치의 모양도 달라진다 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내가 만든 물체의 높이에 따라서 패치의 높이도 또는 형태가 이렇게 바뀐 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끝부분의 막음을 약간 그 내가 작업한 이 형태의 길이에 맞게 적단 높이의 면이 막아지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패치를 사용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 내가 이거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신다면 리블브나 레일 리블브를 활용해서 이 끝막음을 약간 둥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막아줘야 되겠죠. 여기는 그냥 서피스 툴에 있는 플래너 커브 요거 요거 요 명령을 사용하면 구멍이 바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잡고 조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머그컵 같은 스타일의 루프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 잠깐 하고요. 자 밑에는 사각형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센터와 라운드 또 체크를 해주고요. 0 엔터 그 다음에 Shift키 누르고 밑에가 약간 둥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원을 또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얘는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원하는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코드 히스토리를 일단 켜놓은 다음에 로프틀을 실행을 합니다. 엔터 자 오케이 너무 좀 높죠? 네 좀 약간 낮춰 줄게요. 그 다음에 스케일도 키워주고 자 우리 이런 머그컵이 있죠. 그쵸 우리 뭐 일반 물컵 물컵에도 이런 형태가 존재하고요. 지금 손잡이는 안 만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 투레일과 원레일을 다룰 때 그때 요 내용의 설명이 끝나면 그때 머그컵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아래쪽에 면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요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커브 선택 만약에 커브가 없었을 경우에는 자 커브가 만약에 지워져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커브랑 같이 이렇게 같이 잡게 되면 물체가 두 개가 형성되니까 항상 이렇게 항상 하나만 나올 수 있게끔 커브를 잡든지 아니면 이 물체의 엣지를 잡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인을 해주고요. 조인을 해주게 되면 여기 제가 사용했던 레코드 히스토리는 이제 뭐 깨진다 파괴된다 뭐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리드 툴에 가서 필렛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조금 더 크게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서피스 툴에 있는 그 옵셋 옵셋 설피스를 사용해서 디스턴스는 뭐 1정도 한번 처리해보도록 할게요. 솔리드는 예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물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데도 필렛 값을 적절하게 넣어주면 제품다운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또 결과물을 확인해보면 이런 형태의 물컵이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 자 이번에는 외곽 커브를 가지고 루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외곽 커브는 우리가 마치 리볼브를 작업을 했던 방법처럼 외곽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화병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항상 마지막 포인트와 이 두개 그쵸 그 전 포인트는 항상 나란히 있어야 된다. 이게 탄젠트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요거를 4개를 카피를 할건데 여기가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펀트 트랜스펀트 폴라어레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끝점을 선택을 하고 그 아이템 개수는 복사할 개수예요. 4개 그리고 360도 한바퀴이니까 엔터 엔터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커브가 4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커브를 선택을 해서 또 루프트를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열려있잖아요. 그때 클로즈 로봇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막혀있는 형태의 물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제가 쓴 책에도 뭐 화장품 예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얘를 일부로 모양을 찌그러뜨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F10을 눌러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을 변형을 이렇게 좀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도 로프트를 클로즈 체크하고요. 결과물을 또 확인해보면 네 이런 형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로봇이 이런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외곽선 커브를 사용해서 한번 그 루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루어는 그 가짜 미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루어 낚시 한다 라는 거는 그 가짜 미끼를 이용해서 고기를 낚는 방법인데 주로 뭐 털 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라든지 나무 금속 등을 사용해서 만든 인공 미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미끼 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요 루어도 지금은 간단한 형태로 제작을 하고요. 나중에 제가 루어에 대해서 하나의 통째로 예제로 끝까지 몸통과 그 다음에 머리 부분 눈 그 다음에 낚시바늘 까지 해서 하나의 완성된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나중에 또 다시 와서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라이트 뷰에 와서 형태를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냥 몸통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활용해서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려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물고기의 물고기 모양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끝에는 그냥 열려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를 쳐낼 거니까 요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리드 스냅을 켜놓고 하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끈 다음에 포인트를 편집을 하는 게 더 유연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가운데 이 빨간색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모양을 편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쪽 부분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아주 간단하죠? 자 앞을 조금 더 살짝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4개의 커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싱글 포인트를 여기 리어스냅을 켜서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뭐 얘랑 꼭 수평 아니어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굳이 하겠다 그러면은 조금 약간의 편집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니어스냅을 켜서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커브를 잡은 다음에 스피릿 명령을 사용해서 이 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커브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데 이 커브 두 개를 F10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탄젠트가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탄젠트라고 그래서 수직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탄젠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거는 위에서 옆에서 바라본 형태고 이번에는 위에서 바라본 형태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것도 탄젠트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프트 키를 눌러서 두번째 포인트를 생성을 하시고요. 그대로 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트랙을 켜놓으면 끝에 맞춰서 이렇게 커브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 뷰로 다시 와서 컨트롤 포인트 커브 실행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나 엔드 스냅 켜 놓은 다음에 시프트 키를 눌러서 탄젠트 유지 하고 그대로 흘러 갑니다. 흘러 가면서 요 끝에 정확히 맞추고 싶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엔드 쪽에다 다가가면요. 자동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죠. 마우스를 누르는게 아니라 마우스를 갖다가 놓고 움직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커브가 완전히 됐어요. 물론 편집을 계속을 하고 싶다. F칩을 누르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계속해서 제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미러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트랜스폼 미러 약간 좀 두툼한 듯한 느낌이 되는데 이럴때는 언제든지 스케일을 활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모양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커브 4개를 잡고 로프트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커브를 잡고 마찬가지로 로프트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클로즈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확인하시는데 가끔 가끔 가다가 로프트를 적용하는데 이상한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고요. 이럴때는 저같이 한번에 잡고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이 뒤틀리거나 꼬인 형태로 나오는 결과물이 보인다면 그럴 때는 먼저 로프트를 먼저 실행을 하신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됩니다. 노멀로 바꿔주시고 클로즈 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거를 작업을 하실 때 먼저 명령을 실행을 하고 커브를 생성할 때는 먼저 항상 내가 여기를 선택했으면 그다음도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을 하는게 좋은데 처음에는 여기를 선택했는데 두번째는 이쪽 먼 곳에 마우스를 갖다 두고 여기다가 선택을 하시면 심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가끔씩 6.0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결과물을 확인해보면 안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를 실행을 하고 여기를 선택을 했고요 두번째는 가운데를 찍었고 이번에는 여기를 또 찍었고 네번째는 여기를 찍었어요 엔터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로프트를 실행을 하고 나서는 항상 여기를 선택을 했으면 같은 좌표대에 있는 이 커브를 선택을 해주셔야지 완벽하게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클로즈드 로프트를 체크하시고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여기도 약간 찌그러져 있는데 이런거는 언제든지 레코드 히스토리로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놓은 다음에 로프트를 실행을 해주시고 면이 뒤집혔을 때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이 뒤집히니까 깨지게 되네요 그럼 일단은 이거를 좀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한 다음에 면을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10을 눌러서 위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제어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도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코드 히스토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사용된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F10 여기 포인트를 아래쪽으로 좀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로 지금 여기 조그만한 사각층 있잖아요 이게 스케일 이잖아요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좁혀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항상 타협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 커브가 뭔가 이렇게 휘어져 보이잖아요 이런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면 로프트를 적용을 하고 나서 리빌드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리빌드에 체크하면 똑바로 이렇게 아이스 커브가 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개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렇게 더 정교하게 그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리피트에 체크를 하셔도 더 정교하게 잡아줄 수도 있는데 리피트 보다는 아무래도 같은 간격으로 아이스 커브가 생성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10개 정도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보기 좋은 모양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이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로즈 버튼 눌러서 이렇게 면의 방향을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그 패치 그래서 패치를 사용해서 이 엣지를 잡고 프리뷰를 해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면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인 버튼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고기의 루어 그렇죠 루어의 형태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았고요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그 와이어 컷이나 그 다음에 뭐 우리 배웠던 프로젝트 커브 등을 사용해서 색을 한번 넣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와이어 컷 그 다음에 뭐 스피어를 만들고요 약간 그 찌그러뜨리는 상태에서 약간 타원형 형태로 만들어서 차지팝으로 구멍을 판 다음에 어 누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커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서 와이어 컷으로 잘라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브를 그려서 와이어 컷으로 잘라낸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재질은 그냥 플라스틱 재질로 적용을 한 다음에 그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적용을 한 건데요 이 색을 적용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투레이를 설명할 때 그때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루어 물론 루어는 아니에요 이 눈알이 원래는 이렇게 안생겼는데 약간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로프트를 활용한 그 루어의 몸통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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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に